여기는 물이 좋으니까 말하지 말아봐 여기 알았냐? 응! 아... 난 정이 안 간다니까 이것도... 여기 알았냐? 알았냐? 근데 이게 조금 낫긴 한데 관역이 좁아서 그러니까 여기 볼래 여기? 알았냐? 알았냐? 닿냐? 아우 정이 안 갈라래 저기 기꾸냥 누꾸냥들 닫았으면 좋겠네 저쪽은 커튼을 치든지 그래요 자 옛날 노래 뵙고 올려드립니다 차렷 경례 일고 일고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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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